갓갈릭 빕 갓갈릭 빕 갓갈릭 빕 우리에겐 손이 있다는 것 좀 하십시오 손이 있구나 손이 있대 몇 달러 몇 불을 내라는 것도 잘 헷갈리대요 그럼 1달러가 뭐예요? 1불이에요? 워마 워마 아무 말 안 하고 카드만 내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인간 승기네요 네 고생했지 근데 배고픈지도 몰랐어요 저기 오기 전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첫 끼야? 네 첫 끼 어떡해 삼겹살 진짜 맛있었어 저거 고기 아 맛있었겠다 고객님이 원하던 거 맞아요? 맞아요 왜냐하면 삼겹살은 돼지만 찾았거든요 다른 거는 좀 죄송한데 갈릭 비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? 비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그래 갈릭 비프 소고기 소고기 드신 거예요? 저거 소고기 드신 거예요 저거 소고기예요? 포크가 돼지고기 아니 내가 포크라고 안 했나? 포크가 돼지고기 비프가 소해요 포크가 돼지고기 비프가 소해요 갈릭 비프라고 해 와 진짜요 아니 옆에서 계속 아는 척척 하죠 아니 돼지고기 아니 그건 알지 그거 그건 나도 아직 좀 됐어요 삼겹살 음? 우와 어휴 너무 맛있는데? 어쩐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돼지에서 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미국의 맛이에요 미국의 맛 미국의 맛 야 여기서 아프게 돼지고기 맛이 나 아 뭔가 다르네 우리나라랑 아하 이거 와 그러고 보이봤어? 여기 진짜 좋다던데 여기 저게 되게 좋아 완전히 최고야 최고